마이 우리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코리아 갓탤런트에 등장을 해서 불합격을 받은 고딩소년 지금은 엄청난 스타가 되어 있는 이 고딩소년의 과거 무대 그리고 아메리카 갓탤런트에 참가한 13살 에비클레어 에비의 아빠는 큰 병에 걸린 상태이고요 결승 무대까지 가게 되지만 끝내는 자 어떤 사연이 있던 걸까요? 함께 시청 가겠습니다 렛츠고! mi-82 나 낙라 내 아버지가 있는 레시피 it's just always been my dream ever since I was little and my 정도가 됐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, 아기라덜이. 아, 아기라덜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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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 스테게 4 colon cancer 그리고 5% chance to live 그리고 계속 노력하고 우리의 가족이 그래서 오늘은 Party. I'm here to sing for him. 게 노래가 이 노래가 당신이 삼성받아를 singing? 키뉴의 아라멘ini Unto 왜 이 노래가 당신을 이 노래가 당신이 삼성받아 놀자 except for him comfort and strength to continue fighting eB you've been really unbelievably brave what you told us tonight now I want you just to settle yourself for a little while okay 이렇게 배려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자 에비의 커버곡은 푸만에 정글에 în Script nd Cu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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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아빠를 놓치고 싶지 않은 애비의 마음 자 애비의 결승곡 이게 얼마나 멋진 세상인가 plantsital I see the blue for me and you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I see skies of blue 오, I see clouds of white The bright, blessed day And the dark, sacred night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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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줘 내가 그대를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줘 기다려줘 뭐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난 근데 그 왠지 대구 무대가 더 좋았던 것 같네 뭔가는 있는 것 같은데 빨려 들어갈 수 있는 건 있는 것 같은데 아직 테크닉을 다 안 쌓은 것 같기도 하고 판정이 진짜 궁금해 판정이 진짜 궁금해지네요 어떻게 될까 장현주 감독님 가능성 가능성 가능성을 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